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많은 분들이 세입세출결산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요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교육용으로 제공받은 거라서 내용이 별로 없어요. 위치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아파트나 다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겠죠? 어쨌든 XPERP를 제일 많이 쓰시니까 여기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에서요 결산관리에 들어가셔서 결산관리의 세입세출결산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서와 세입결산서가 있거든요. 여기서 세출 우리가 매달 369 12로 하는 것은 세출결산서죠. 세출결산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여러분은 내용을 전표를 안 썼기 때문에 지금 예산액이나 증가액이나 결산액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이 결산액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전표를 입력하면 그 결산액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당초 예산액은 어디 있을까요? 이 당초 예산액은요. 여러분들께서 여기 회계에 들어가셔서 예산관리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예산 등록을 해주시고요. 2022년 12월 31일 분이면 일기가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만들어줘야 되겠죠? 회계에 가셔서요. 회계의 기초정보를 내리시면 기초정보에 이제 여기 보면 회계기수등록이 있습니다. 여기 회계기수등록에서 2022년권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3년 1월부터 1월 1일부터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장을 눌러줘요. 그럼 2023년도 회계가 생성이 되겠죠? 그 상황에서 2023년도 회기분에 가서 그 회계에 예산 입력에 예산관리에 예산 등록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산 등록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1기가 아니라 우리는 2기꺼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 껐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등록이 되어 있고 다시 연도 예산 등록에서 그럼 이제 2023년께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 계정과목에 나와 있는 이 금액들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 예산 등록하는 거는 뭐를 보고 쓰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산 짠 거를 보고 쓰는 겁니다. 그럼 정기꺼에다 하는 걸까요? 단기꺼에다 하는 걸까요? 여기 단기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기, 단기에다가 금액을 이렇게 기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립을 해주고요.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를 여기다 쓰는 거고요. 여기는 뭘까요? 그러면 전기에 우리가 2022년도에 입력해 준 내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을 입력을 한다 그러면은요. 이거를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요.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더블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밑에 예산 배정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짜줬으면 예산에 대해서 아까 세입결산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전에 없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 내용을 써줬기 때문에요. 이제 나올 겁니다. 세입세출서 이상하네요. 이거 잘 안 먹네요. 다시 할게요. 세입세출서 들어가셔서 2기 세출결산서에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해주니까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액과 예산액이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추경을 했다. 그러면 예산관리 예산등록 밑에 여기 추경예산등록이라는 개정과목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은 1000이고 지금 제수상이 2000이었다면 추경예산 100을 만약 추가를 한다 그러면 아, 100을 추가했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급여 눌러주시면 이렇게 금액이 추경배정이 나오죠. 추경예산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옆에는 어떤 금액이 나오죠. 당초 배정금액 옆에는 추경배정금액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금액을 써주시고요. 저장을 제가 해주고 그럼 세출예산서를 제가 다시 들어간다 그러면 세입세출서에서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인건비가 급여가 제수당이 만약에 급여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산액의 10만원이가 추가가 되니까 이렇게 10만원이 더 추가가 됐죠. 급여에 1000만원이었는데 그게 예산액의 10만원 추가가 되면서 이렇게 증감이 이렇게 100만원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이제 결산, 점표 우리 결산 금액을 따라서 여기다 해주는 거고요. 여기 맨 밑에를 보시면 이익인여금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이익인여금이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 때문에 금액이 안 맞는데요. 그럼 요 이익인여금은 뭐를 써주는 걸까요? 요기 이익인여금은 이익인여금 처분한 금액을 써줍니다. 여러분이 예비비 적립금으로 예비비를 적립했다면 예비비 적립금으로 공동체 활성 지원금으로 해줬다면 공동체 활성 지원금으로 요렇게 개정과목을 써주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금액을 써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죠. 저도 옛날에 요기가 써지는지를 몰랐는데 여기 안 써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써지시는 건 연결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요건 업체에다가 우리 요거 안 나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세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세출 결산서는요. 이게 실질적으로 2023년 030 0331로 해야 되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아 03으로 해야 되겠네요. 03 2023 03으로 합니다. 이렇게 해갔고 왜냐면 이건 기간 자체가 결산액을 결산기간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2023 01에서 2023 03으로 하시고요. 요기에다가 요 당초 예산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등록에 써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예산 등록을 안 하셨다면 이렇게 세입, 세출해서 예산 금액이 안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산 등록을 할 때는요. 요기 전기 부분이 아니라 당기 부분에 예산 금액에 쓰시고 혹시 추경으로 예산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당초 예산 밑에 추경 예산을 추가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거 역시 두 개다 배정이 요렇게 나누어져서 배정이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이렇게 추경 배정 예산 그 다음에 요기 당초 예산 배정 그 점 요거 급여 제가 요거 더블 클릭하니까 요렇게 나온 거예요. 여기 역시 요렇게 더블 클릭하면은 요렇게 배정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아, 이거는 추경 예산 등록이니까 안 나오네요. 요기 제가 예산 등록 이건 추경한 게 없으니까 요기 예산에서 제수당 요렇게 눌러주면 요렇게 나누어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세일세출서는 3, 6, 9, 12개월로 회사하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 기간은 요렇게 두더라도 결산 기간 자체를 요거는 변경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변경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3월분을 하려면 2023면 1월부터 3월까지로 하셔가지고 요 결산액을 내셔서 하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게 여기 이익인여금 이게 이익인여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건데 우리가 2월달에 우리 대표회의 의결 받아서 2월 이익인여금 처분하잖아요. 그 금액을 써주는 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다정한 댓글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안녕.